현재 유가 대비 수입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오늘 이 빵을 미리 구매하겠어 난 1 플러스 1 행사 상품만 골라서 구매하지 나란 남자 나 홍준호는 모바일팝으로 결제하지 많은 할인과 독립을 한 방에 편리하게 해 모바일팝이 바로 지니어스지 모바일팝! 지니어스는 달인 결제 모바일팝! GS 수퍼에서 제일 싸게 사는 방법 알려줄까? 네 선배! 모르면 눈물 나는 혜택 모바일팝! 모바일팝! 모바일팝!